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2023년 8월 21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빗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그야말로 전세계가 주목하는 일대 외교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 나라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에 있어서는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세 나라의 정상이 모여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가 포괄하는 그 내용이 안보, 경제, 여성, 인권, 우주 정말 포괄적인 내용을 총망라하는 이런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것 그리고 단순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런 틀을 만들었다는 점 여기에서 너무나 큰 외교적 성과가 아닐 수 없고 이건 정말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언론에서도 정말 이건 바이든의 최고의 외교적 성과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업적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이런 협의체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정말 가장 역할이 컸던 인물이 바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 정치적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외신들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번 이 안보협의체가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태용 안보실장이 연합뉴스티비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번 3자 정상회의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아주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는 한 기고문이 실렸는데 캠프 데이빗 한미일 정상회의는 바이든의 중요한 업적이다. 이런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미일 정상회의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역사적 고충을 넘어선 용기 있는 한국 대통령, 커레이저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용기 있는 한국 대통령과 실용적인 일본 총리가 큰 잔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한 돌파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일관계를 정상화 시켰기 때문에 이런 한미일, 이런 정상회담도 가능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뉴욕타임스 또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으로 과감한 선택을 감수했으며 일본 총리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이런 기고문을 싣고 있습니다. 다니엘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부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또 다른 기사에서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 강제징용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를 했으며 이로써 한일 셔틀 외교가 복원됐고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제재 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성과의 큰 배경이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NYT, 월스티트저널 이 외에도 APP, 통신이라든가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CNN 미국 주요 매체들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이런 언급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만들어낸 3국의 포괄적인 협의체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태용 안보실장의 말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3국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서 조태용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정상회의를 위해서 한 군데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루 종일 협의했다는 것은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은 일대 외교적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만남의 상징성뿐 아니라 여러가지 구체적 결과들이 풍성하게 나왔는데 캠프 데이비스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8시간 정도인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괄적인 협의체로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라는 점 이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정례화가 핵심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좀 더 크게 보면 제도화 부분과 협력 부분의 포괄성 두 가지다. 그러니까 제도화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한미일 협력이 안보와 경제에서 어떨 때는 잘 되었다가 또 안되고 하는 이런 부침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 캠프 데이빗 이후로는 한미일 협력이 확실하게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강력하게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캠프 데이빗 원칙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런 문서를 도출한 이유가 앞으로 한미일 정상회의 또 한미일 포괄적 협력체는 지속해 나간다. 그리고 이것이 공통의 가치와 공통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고 세 나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공통의 지향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중심으로 한미일 협의체는 계속된다. 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즉 계속성,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 이런 틀을 제도화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북한에 대한 대북 공조도 강화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진행자가 질문했는데 조태용 안보실장 이렇게 말합니다. 한미일 대북 공조는 역사가 깊다. 95년부터 한미일 간의 협의체를 만들고 공조를 해왔는데 이번에 달라진 것은 한미일 협의체 공조 수준을 정상 수준으로 확실히 올렸다라는 것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내용을 정상 수준에서 합의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을 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즉 외교안보 실무진에서 논의하던 수준을 격상시켰다라는 점 그리고 그 내용을 매우 구체화 시켰다라는 점에서 다르다.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계속해서 특히 주목받는 것이 한미일 연합훈련이다. 라고 하는데 자 그 사이 연합훈련이 없었느냐? 있었다. 예를 들면은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수함 훈련, 재난구조 훈련 등 이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훈련들이 어떤 해는 열리고 어떤 해는 안 열리고 불규칙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문재인은 트럼프와 합의를 턱 해버려서 아예 한미 군사훈련도 안 하던 이런 때가 있었죠. 자 문제가 이런 불규칙한 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세 나라 정상이 북한에 대한 훈련은 모두 체계적으로 하겠다. 즉 체계화가 키워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동안에 어떤 훈련을 언제쯤 몇 번인가 할 것인지를 합의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단연간의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미연합훈련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한미일연합훈련을 체계화하겠다라는 것이죠. 언제 정례화시켜서 1년에 몇 번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켰다라는 게 중요하다. 올해는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체계화되고 조직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 북한에 대한 압박 정도도 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한미일군사훈련 이거 굉장한 공포감으로 작용하죠.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북한이 긴장합니다.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례화된 훈련을 체계화하고 매번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런 3국 협의체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조태용 실장.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 있을 뿐이다. 이건 러시아와 한두 나라 빼놓고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어떤 정상들이 양자 간에 모이든 다자 간에 모이든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문제는 항상 포함이 된다.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들어간다. 한미일이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이고 반도체 제조장비 80%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비중 있는 세 나라 정상이 모여서 러시아 얘기를 안 한다? 이건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딱 한 군데 이름이 들어가 있다. 남중국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 최근 8월 초에 중국이 필리핀 민간 선박에 대해서 물대포를 싸서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든 적이 있다. 이 문제가 아세안 내에서 큰 우려의 대상이 됐고 지역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했다라는 걸 밝히는 게 맞다고 의기투합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것 외에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가자는 방향에 대해서 중국이 또한 동참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중국을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즉 우리가 존중받으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자는 방향이고 이런 상호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이 방향 한중관계의 원칙으로 앞으로 계속 지켜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안보 외에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들이 예상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협의체가 합의가 됐다. 정말 많은 분야를 망려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게 국내에서 세 가지 중요한 관심사인데 다 들어가 있다. 이외에도 우주, AI, 공급망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나라가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 핵심 물품이나 물자, 광물에 어떤 위험이 생기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일 세 나라가 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위험신호도 좀 더 빨리 알 수 있고 위기가 생겼을 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첫 발을 떼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풍성한 결과가 있는데 또 하나는 통화협력에 관한 것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이 통화 스와프에 대해 다시 합의를 했는데 이번 한미일 성명의 국제통화의 안정성을 위해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한다는 이런 문구가 들어갔다. 앞으로 통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가동시키는 토대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많은 언급들이 있었지만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정리가 되죠. 중요한 것은 산미일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협력체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이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안보, 경제, 미래, 인권 아주 내용이 포괄적이고 또 구체적인 실전 방안까지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정말 아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와 과감한 결단으로 만들어진 이 한미일 정상회의는 정말 역사적 사건, 전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할 만한 외교적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이 칭찬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